워리바빠라파 워리바빠 워리바빠라빠 워리바빠라바빠라 워리바빠라빠라 마지막으로 워리바빠라 파 워리바바빠라 아직도 20몇 명이 아니야 체자나TV 끝자리가 몇 개 아파 아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침 시켜주세요 빨리 아 진짜 미치겠다 아침에 먹자는 거 숙설 좀 보여줘? 하지마 부담스러워? 하지마 뭐 땡겨? 야 지금 비와가지고 배달이 지연될 수 있대 빨리 시켜야겠다 김 가네 이런 거 야 곰탕 먹어요 그러면? 먹으면 좋은 거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장 못 췄으니까 토마토 스프 이런 거 먹고 싶게 뭐 스프류 야채 스프 이런 거 있잖아 데일리 스프 있어 버섯, 호박,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중에 걸리는 거 아 렌틸 스프도 있네? 와 요가 브레드? 뭔 소리야 요가 브레드? 아 1500은 더 담으면 배달비 무료라는데 간다 그냥 수락 됐습니다 잘 유산균은 안 왔어 이거는 몸에 유익균이 2, 3일 가더라 근데 아무튼 이게 먹고 가글처럼 한 30초 머무르래 응 잇몸이 부어있고 염증 염증 치수를 낮춰주는 유산균 응 이 유산균 어깨에 좀 생긴 생긴 얘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카메라 앞에 있으면 어떤 지식을 잡으면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명감? 잔소리 어? 따끈따끈하다 아 이거 렌틸이네 그쵸? 가루 필요해? 응 너무 큰일까? 아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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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퓨터 아 컴퓨터 아 컴퓨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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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는 대로 잘해 시키는 대로 잘해 어떤 건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어떤 건 정말 안 해 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갑자기 그게 왜 이렇게 해요? 하루짜리 자꾸 거슬려서 죽여버리게 해. 이게 느낌이 되게 특이해요. 레바논에서 먹을 거 같은 느낌? 난 샌드위치도 맛있다. 응. 수프는 레바논 같은데 이거는 약간 호주 브리즈번 공원 근처에서 먹는 아침 앞에 비둘기들 있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스포도 되게 좋다. 응. 또 내가 느낌으로 시킨데 아니야. 처음 시켜봐? 응. 내 생일이 좀 있으면 생일이잖아. 근데 생일선물을 골라놨다고. 친구도 생일이니까 개선물도 골라야 돼. 응. 어디서 저기 냉방병을 쳐 걸려가지고 새끼가 새끼가 새끼. 저기서 밤새 기축을 해가지고. 제가 비하군이 어제 술사하고 또 밤새 저기 냉방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기통차게 끓였네.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강아지 계단이 이렇게 용이하게 쓰이다네. 나는 이제 애들 유치원 데려주고 이걸 천천히 음미하고 있어. 응. 롬바? 롬바? 이거 가자 이제. 롬바? 유치원 가자. 우리 롬이 저기 유치원 출입증 좀 보여드릴게요. 학생증. 출입증이 아니고 학생증. 형님. 아니 형님이래. 한층 좀 누워있어. 따뜻하고 들어올 때까지 다 마시고 있어라. 이리 와 가자. 이리 와 가자. 그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몇 초 사이에 그것도 하냐. 아 진짜. 된다 가지 않아? 어? 설마 그걸 쓸까 했거든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들어가요 얼른. 안 보여. 안 되겠다. 아 진짜. 니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니 갑자기 저렇지 않았네. 빨리 얼른 할 일을 하고 다시 나와요. 운동한 거 같아 벌써. 뭐. 땀. 여기 지금. 땀이야. 땀이야. 땀이야 씨. 뭘 왜 그래. 잘했어. 벌써 늦었어, 얘만 돌린다. 이따 봐. 나 간다. 누구야? 누구야? 아, 누가 또 왔네. 나 이거 어떻게 다 보일까? 우리 발레리나를 위해서. 시계를 찾으러 갑니다. 시계를 찾으러 갑니다. 나 죽였어요. 봐봐. 봐봐. 우리 둘이 봐봐. 이 언니 안 봐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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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봐봐. 언니! 예쁘다. 스트랩 길이 때문에 시선이 바뀌신 거라 하시는 거죠? 너무 예쁘다. 저한테 프러포즈 하시는 거에요?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괜찮으신가요? 어, 예뻐. 약간 좀 흘러내리는 게 더 멋있는 거겠죠? 나도.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약간 손목 치는데 괜찮은 거지? 하나 더 줄이고 싶으면. 줄일 수는 있는데 제가 화이트하면 지금보다 더 투자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 정도 기르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렇게들 많이. 아, 진짜? 타이트하게 많이 차는 시기들은 가죽 스트랩. 한 줄 더 자르면 안 될까요? 좀 흘러나지 않나? 이게 한 칸만 더 줄여도 될 거 같긴 해요. 좀 많이 내려오는 거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시면 한번 착용해 보시고. 네, 네. 그럴게요. 그 링크 빼는 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아. 지금 구매하시거는 77년도 작년. 아, 그래요? 아, 저보다 한참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구미예요. 뭐 그러면? 그래서 쇼핑뱅에 제가 담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거울을 좀 볼까? 어, 드디어 저에게 중에 생일 선물을 사고. 물어봐주려고. 아, 네. 생일 선물이야? 생일 때 또 살 걸? 아니야. 생일 선물을 지금 미리 산 거야. 우리가 여기 당방 안 올려고 그랬어. 지금 봐봐. 성게로 맛을 낸 스파게티니. 5만 3천 원. 아메리카노 얼마인 줄 알아요? 아이스 16,000원. 아이스. 아니야, 야. 한 잔씩 먹자. 아이스. 어때? 없잖아요. 비싼 거 먹어. 네, 사줄게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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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생일이거든요. 아이스. 아이스. 비싼데 왔어. 괜찮다. 3개 계속 옮어봤는데. 아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생일을 앞두고. 개 트였어요. 그래서 샴페인 한 잔. 딱 한 잔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트죠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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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